아빠가 한 번 밥 먹자던데 아빠가? 어 너랑 아 좋지 좋지 아버지랑 같이 가면 내가 다녀와야 이랬어 어디서 뭐 고기 같은 거 먹어야 되나? 그래서 뭐 아빠 단들이 한 번 먹어봐봐 아빠가 가겠다고 해서 아니 형 안 오고? 난 엄마랑 밥 먹어야지 아 그치 어 다녀와 약속 잡자 그러면 아빠랑 단들이 먹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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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